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1월 7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동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 3천에서 5천 피트 내외의 하충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전국 대부분 5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15나트 내외로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이 시정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삭빙은 3천 피트 내외 고도에서 제주 해상 및 동해상에 예상되며, 난류는 3천 피트 내외 고도에서 제주 및 남부지방, 강원, 동해상의 약함에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 서쪽 해상 및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운정 고도 3천에서 5천 피트 내외의 하충운이 예상되니, 위성 영상과 실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기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